IT에 관한 이야기 가장 쉽게 전달해드리는 이목의 IT 트렌드를 읽다. 일상 속 IT 이야기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잠깐. 다른 것 좀 정리를 하다가 지금 봐가지고 중간중간 타임을 놓쳤네요.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가 아니죠. 주말에는 NFT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 좀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시간이죠.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 NFT 이야기 말고 메타버스에까지도 몇 가지 더 준비를 했었는데 이야기가 조금 더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의 시간 아껴드리기 위해서 10분 안에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말표예요. 말표.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로 그 말표입니다. 말표에서 NFT를 출시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말표 산업인데요. 여러분들하고 제가 알고 있는 그 말표 구두에학의 그 회사가 맞습니다. 말표가 요즘에 굉장히 좀 핫한 회사로 올라갔었죠. 말표 맥주도 있고. 말표에서 또 이것저것 만들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말표 맥주는 좀 거시기엔 했거든요. 근데 뭐 막상 먹어보니까 흑맥주 마시더라고요. 괜찮았었는데. 바로 이 회사가 이 핫함 혹은 힙함을 등에 업고서 NFT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NFT 시장에 뛰어든 게 거래소를 만드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아예 리브랜딩을 하면서 좀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NFT 시장 쪽에서만입니다. 자, 조금 보게 되면은 이름이 캡틴 말표 컬렉션이에요. 잠깐 들어가서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 캡틴 말표라고 해서 캡틴 말표.io를 따서 가지고 있습니다. 스토리가 있고 NFT가 있고 프로페티스가 있고 베너핏이 있고 로드맵이 있고 플라넷팀, FAQ까지 잘 되어져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오게 되면은 뭐 요즘에는 기본이죠. 디스코드 있어야 되고 트위터 있어야 되고 인스타그램이 이 세 개의 삼형제를 같이 하고 있죠. 그래서 딱 들어오자마자 디스코드에 들어오라고 돼 있어요. 저는 일단은 가입은 했고요. 오른쪽 면에 오픈시 표시가 돼 있는 거 보이시죠? 오픈시에서 판매를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토리라인 보도록 하죠. 보통 이제 BYC라든지 요즘에 거기 어디냐 트레저스 클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떠요. 그 뭐 번개를 맞고 추락한다라거나 우주로 간다라거나 이거는 말신들이 사는 세계로 이동 중이었던 캡틴 말표가 추락하게 됐다. 지구에 떠락했다, 추락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요. 조금 보면 별들의 탐험 시대가 들어있다. 호스파와 토큰이라는 것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토큰 판매하겠다라는 것 같아요. 이거 나중에 토큰이 나오게 되겠죠. 여튼 이게 말표들입니다. 8비트로 되어져 있고요. 모습은 굉장히 굉장히 크립토펑크를 단계 만들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담배 부르는 거 봐보세요. 비슷하죠? 내려가 볼게요. 모든 NFT가 공개가 되어져 있는 건 이런 식으로 공개가 돼 있어요. 요즘에 눈에서 레이저어 나가는 게 유행이죠. 위로 레이저로 쏘는 것도 있고 밑으로 레이저로 쏘는 것도 있고 어쨌든지 간에 같은 게 하나도 없다를 강조하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입에서 불을 뽑는 녀석들도 있네요. 이 중에서 이제 희귀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겠죠. 아직은 결정된 상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금 더 밑에 내려가게 되면요. 이번에 민팅되는 거는 1111개 1111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되는 숫자 중에서 일반적인 말이 965개 정도 87% 그리고 갤럭시 호스라고 하는 녀석이 146개 갤럭시 호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커먼과 갤럭시가 두 가지가 있다. 13% 정도 물론 이걸 구매를 할 때 잠깐만요. 눌러볼게요. 누르면 이제 커밍순이라고 나오죠? 아직 안 돼요. 이 중에서 뭐가 갤럭시 호스인지 모르겠는데 방금 뒷배경에 바뀐 거 이런 녀석 이 녀석이 아닐까 싶기는 하네요. 좀 밑으로 내려가보죠. 자, 혜택 주어지는 것들 나왔습니다. 혜택은 뭐냐? 화이트리스트 티켓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어쩌고 어쩌고 특별한 말이다. 특별한 행성에 들어갈 수 있다. 기어 아티스트의 협업은 다음 프로젝트가 되고 뭐 이렇게 하셔버리겠습니다. 쭉 내려가보죠. 어쨌든 간에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갤럭시 호스보다 일반 호스보다도 말들보다도 갤럭시 말이 훨씬 더 강력한 베네핏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로드맵 볼게요. 발맹하고 발행하고 구매 달성하는 것들 이게 이제 이번 달이라는 거죠. 3월 중선 조절이 됐으니까 여기 10% 정도까지일 것 같고 이거 다음 스텝으로 바로 홀스파워 토큰이라는 걸 발행할 예정인 것 같아요. 채굴하겠다는 얘기겠죠? 아티스트라고 협업이 들어갑니다. 협업 상품을 시작으로 해서 다양한 기업 간의 콜라보가 있다. 베네핏 봐볼게요. 베네핏은 판매된 수익금의 일부를 NFT 보유자도가 쉐어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좀 재밌는 구조인데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에들 있죠? 여기서 이제 판매를 하는 거니까요. 상품 판매하고서 돈 벌었으면 이거 나눠주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말표 하나를 들고 있으면은요. 스테이킹 도입한다라는 것들 맡겨놔라. NFT 베네핏을 다시 부여를 한다. 이때 이제 강력한 혜택에 해당하게 되는 거겠죠? 자, 세계관에 해당하는 초대권을 발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초대권 발부. 행성에서 탐험가들을 위한 초대권을 발송을 합니다. 2세대 캡틴 말표 NFT 발행. 새로운 행성들이 공개되면서 지구에서 더 많은 탐험가들이 우주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라고 대두되네요. 2세대 특별한 기능 공개. 뭔가 좀 게임까지 만들어나겠다. 100%까지.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아직 뭐 밝혀낸 거 없으니까. 자, 미확인된 행성. 이걸 만들고, 이걸 만들고, 이거 만들겠다. 3단계 구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얘 파트너 봐야겠죠? 파트너 대한민국 구두역의 재존심. 말표죠. 말표가 함께했다. 4XR 콜라보 유니즘으로 움직이고 있는 유통 플랫폼 기업이 들어갔고요. 넥티스트 들어갔고. 그리고 이게 로키디마틴이 투자하고 미국 국방부가 인정한 홍챈식 보유기술. 그러니까 우리 보안으로 튼튼해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쭉 밑으로 날고 있는 팀은 써너브 NFT. 이름바라 써너브 NFT. 써너브 NFT NFT 자식인가요? 자식뿐이 계시고요. 밑에 FA키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이거든요. 이 사이트에서 이제 민팅이 진행이 되는 거고 공지가 올라간다 그래요. 보통 이렇게 민팅 진행이 되는 경우에는 지난번 우리 클레이 에이프 클럽 봤었을 때 기억하시죠? 오픈시에서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사이트에서 진행이 될 겁니다. 집시도 그랬었거든요. 이 사이트에 구매하기 버튼이라든지 아니면 별도의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로 분산을 시킬 거예요. 그걸 누르게 되면 여러분도 메타마스크 시간에 연동시킨 거에서 바로 결제하고 구매할 수 있는 걸로 가겠죠. 그래서 이더리움이 있으셔야 됩니다. 메타마스크에 이더리움 등록해 놓으셔야 될 것 같네요. 참여 방법? 구매해라 이더리움으로. 민팅기 수수료가 드나요? 소중해 이더리움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수수료에 포함해 결제가 진행되기 때문에. 얘네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건 결제할 때 받게 되는 겁니다. 수수료 만들어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한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는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 민팅은 몇 개까지 가능합니까? 추후 공지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몇 개까지 살 수 있느냐. NFT를 통해 어떤 활동이 가능한가요? 추후죠. 이것도. 확장하지 않고. 홀스파어 토큰 추울 것 같은데? 유니스업에서 이더리움으로 변환할 수 있다. 리얼리티 등급이 존재하나요? 예, 등급이 존재합니다. 전산을 통해 랜덤으로 민팅됩니다. 제일 처음 받게 될 때는 말표 표시에 있는 거 하나 받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리비를 통해서 공개가 된다는 얘기 같아요. FAQ나 아직은 볼만한 게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잘 모르는 내용들. 트위터 들어가서 좀 봐 보도록 할게요. 사실 제가 요즘에 검색해도 안 나온다고 자꾸 이야기해드리는 이유가 요즘엔 다 트위터로 쓰는 걸로 변동이 됐습니다. 다 트위터 써요. 트위터에서 보셔야 돼요. 뭔가 찾으려면요. 그럼 뉴스에 나왔던 것도 있고 쭉 내려가다 보면 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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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틴 말표 들어왔으니까 쭉 내려가서 이벤트 공지사항 나왔죠? 이벤트 공지사항 뭐가 있는지 봤더니만 옷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옷을 사면은 말표를 줍니다. 말표 NFT를 주겠다라고 되어져 있죠. 들어보죠. 자, 여기에서 이걸 구매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이런 것들 뒷면은 너무 무지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캡틴 말표 여기도 박아놨네요. 어쨌든 앞에 크게 크게 티가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저는 참고로 뒤에 있는 게 좋은데 29,000원 정도다. 이거 하나를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혜택이 뭐가 있느냐? 쭉 밑에 내려가 볼게요. 자, 이렇게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것 중에 하나를 구매하시면 되는 건데 구매를 확정하고 댓글을 남겨주게 되면은 추첨을 통해서 다 주는 거 아닙니다. 두 명한테 말표 NFT를 보내드립니다. 아, 좀 짜죠. 두 명한테만 보내줍니다. 3월 9일까지요. 이거 두 개 왔습니다. 두 명한테만 보내준다. 쭉 밑으로 가볼게요. 그럼 뭐 사이즈부터 훅이 잔뜩 달려있습니다. 아까 아침에 훅이 많았었는데 딴 데 달린다 보네요. 어쨌든 이런 이벤트를 하고 있다라는 거 한 가지가 있죠. 그렇다면 이거 도대체 얼마냐? 이거 궁금하실 텐데 잠깐 밑에 나갈게요. 오지만 참여할 수 있는 화이트 리스트 50명을 무집했었고요. 오리지널 갱스터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할 사람들을 구했던 게 벌써 2월달부터 넘어가게 되는 것들이죠. 좀 열어보면 어, 여기 안 나왔네. 제가 봤던 거에는 나와있었는데 여기는 지금 레얼리티가 안 나왔으니까 정리한 걸로만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도대체 얼마냐?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봤어요. 이게 제가 뭐 추론하는 거 아니고 디스코드에 나와있습니다. 디스코드에 나와있는 금액을 보게 되면 오지라고 하는 제일 처음부터 참여했었던 분들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분들 이분들을 위해서 300개가 별도로 되어져있고 이 300개가 0.3 이더 정도예요. 그리고 화이트리스트도 주죠. 우리 보통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게 화이트리스트잖아요. 화이트리스트는 300개가 뿌려지는데 역시는 0.4 이더, 0.1 이더 정도가 좀 더 비쌉니다. 퍼블릭 세일 때에는 대중한테 판매하는 거죠. 저랑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이때에는 0.4 이더에 400개 정도라고 해요. 화이트리스트는 이거 확인 한번 해봐야 되는데 한 번에 두 장까지 살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계산 한번 해보면요. 0.4 이더? 싸보이기도 하죠. 근데 1 이더가 현재 기준으로 해서 320만원 정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0.4 이더면 제가 계산해보니까 한 128만원 정도? 130만원 가량 되는 것 같아요. 그 NFT 한 장에 130만원이다. 처음 시작하는 프로젝트인데 조금 비싸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도 뭐 탄탄하게 로드맵을 갖고 있고 말표라는 기업과 함께 하는 거다 보니까 그래도 좀 뻗어나갈 수 있는 게 많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128만원 정도 하고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3월 중순에 오픈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이 뛰어들어서 자신들의 브랜드를 가지고서 제너리티브와 아트로다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사례를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투자하시기 전에는 고민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정확하게 날짜가 나오게 되면 그날 어떻게 됐는지 진행상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역시 하나하나 또 보여드리면서 가다 보니까 10분 정도 됐네요. 넘길 줄 알았습니다. 내용 괜찮으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은 다시 또 IT에 대한 이야기 3가지 소식 가지고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